아휴 오늘의 꿀만리 민hp님의 꿀잼 며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어 제이슨 눈을 떴네요 아 피규어 인마 남 눈 뜨자마자 바로 공격하려 하지만 어림도 없죠 어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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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피규어 설마 너 에너지 파서 쓸 줄 알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잠깐만 다스베이더 까지 오케이 어우 엄마 어우 스크래치 엠보시 아이즈 탈트 까지 도어즈맨버 청춘동이구나 그와중에 여유롭게 어 숨아 주고요 지나갑니다 뭔가 되게 열심히 싸울 것처럼 하더니 바로 그냥 빤사람 해버렸네? 어? 당신은 누구세요? 오 투명 능력 있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뭐 프레데터라고 하던데? 내가 해둔 프레데터랑 좀 다르거든요? 오케이 엠보시에 독공격까지 어어어어어? 야 그래도 네 독련인데 너무 무자비하게 밟아버리는 거 아니야? 엠보실 일단 삼아 빔! 무빙을 피해주고 아이고 할 때가 반사? 뒤통수 조심하라구 자 한 번에 간다 어어어 설마 아까 지켜보호던 다스베이더? 오옹 야 그냥 숨어 있던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빤사람 한 줄 알았지 땅 아우 야 반격의 시작 아이즈, 눈 어허허허 너무 잔인해 총 오케이 일단 아이즈까지 처리 완료 한 번 더 에너지 아아아아 핫도그 반사 광선관 꺼내고 쓱 어 유령이라도 안 통한 줄 알았는데 어리.. 바로 잘려버렸고요 제가 다음은 레인보우프렌즈 VS 바반 어필 나버드 어 얘들 아 주황이 잡아먹고 불태우고 통구이 만들어버렸어 너 이 자식 우리 응애들한테 무슨 짓 한거야 그때 지켜보고 있던 노랑이의 등장 하늘 날라가지고 오케이 합류했어요 자 너도 똑같이 날아보자 나랑 같이 날지 못하는 새 오피라버드 여기서 잠들다 난 날 수 있지롱 어어 그 모습을 보면 반발리나 막을 잔뜩 났어요 비엠 그리고 너 고르고 있던 퍼플 어 그리고 그린까지 남냠 아우 야 근데 색깔들이 비슷해가지고 진짜 조금 비슷한 애들끼리 싸우는 그런 느낌이다 그것을 보고 있던 볼록 큰 건 알려줍니다 어머 어머 야 눈깔 찌르기라니 거기에 시안이 까지 얄미 맛있다 어우 한입에 꿀 떡 몸통 박취 야 이거 이거 레인보우 프렌즈 이렇게 셌었어 난 반반 친구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상대가 안되네요 악마로 변신한 반반 다음은 이어서 스킬리티 투일렛 배틀 자 가볍게 밟은 다음에 어딜 내려가세요 물 내려주세요 어호호호 중력급변기 등장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대장스피커맨 진짜 대장스피커맨 디자인 잘 뽑힌 거 같아 딱 아이언맨 느낌 나지않아요 한대 더 본인 변기 한번 더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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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로는 어림도 없이 오오오오오오오오 ak 잠깐만 큰 형님 변기 미임 예이 대자 카메라맨까지 합류 2대 1은 이긴다 좋아좋아좋아 새로운 목이 달고 업그레이드된 큰 형님 변기 지즈야 이거는 좀 막기 힘들걸 자 카메라맨이 어그로 끌고 있는 사이에 큰거 두방 똑똑똑 어 세방이었네요 자 면상에다가 한번 말려주고 바로 역시 숙적 열쇠로는 끄기 힘드네요 어 폭격 이병기 출격 아 아 캠페 깨졌어 오우 야 진짜 세계 대결이다 이거 그때 아 큰일났다 숨겨왔던 기생충 병기 감염되고 말았어요 대전 스피커맨 넌 이제부터 우리 편이다 이제 누가 2대1이지 삐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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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자 자 미빔 버전쟁이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중형급 카메라맨들도 좀 많이 왔고요 자 또라빵으로 넣고 어 어우 동면변기 반격 시작 이제는 우리 변기부대의 시대다 쏴라 오 오오 이거 뭐야 캠코너맨인데요 오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둘이 일단은 열심히 맞고 있는데 뒤편에 또 다른 군인변기 등장이요 오우 멋지게 합류한 TV맨 아 바로 무력화 한번 해주고요 한 번에 쓸어버릴 파장 발사 다 내려가요 나이스 오오 음속의 변기 아악 오 오 이야 역시 등치는 작지만 스피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확이력이 상당해요 오 대장 TV맨까지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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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 가면 되요 막고 사장 발쌰! 이거 큰형의 명기 못 버티지 않을까? 어어... 이럴수가 TV맨이 당해버렸어요 이제 남은건 대장TV맨하나 대장끼리 맞부쓴다 새끼의 대결 워후!! 건뭐야? 쓰윽 싹 썰고, 던지고 늙다고, 우와 너무 멋있어 어! 살아있었구나! 대장 카메라맨! 야 진짜 대장급의 대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거 슈퍼파장! 삐잉! 자, 버튼이 한 번 더 날려주고 썰어라 말이야 대장 피매맨! 파장 덕분에, 감염에도 끌렸어요 빔! 빔! 3개째로, 이거 아무 큰형이라도 못 버티지요 빠이 나이스 전자기기 부대 승리입니다